일제시대부터 우리나라 동쪽 끝 독도에서 영토를 수호한 제주 해녀들이 있습니다. 105주년 3.1절을 맞아 제주를 떠나 독도를 지킨 출항 해녀들의 삶을 조명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천연 미역 바치자, 바다사자 강치의 주요 서식처인 우리나라 동쪽 끝 독도 바다입니다. 약 90년 전부터 시작된 제주 해녀들의 물질 역사가 깃든 조업 공간이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 1935년 죽도어업합자회사가 해녀 4명을 고용한 기록에서 제주 독도 출항 해녀들의 물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격적인 출항 물질은 1950년대 이후였습니다. 해녀들은 독도 굴속, 물골에서 솟아나오는 샘물의 의지에 살아내며 제주에 있는 가족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우리 자는 굴속에 가이, 제일 안내가 샘이 있었는데 샘. 그 물 먹어서, 그 물 먹어서, 그 희한하게 물기도 있더라. 자갈들 막 패가지고 가마수 막 패와서 자기들, 아이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누워잘때도 험악한 데 와줬구나 그런 생각을 먹었거든요. 고향 제주를 떠나 6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독도 바다를 다녀온 해녀는 수백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독도 경비대와 함께 다양한 시설물을 짓는 데 힘을 보탰고, 각종 해상사고 수습과 시신 인양 업무에도 참여했습니다. 제주 출항 해녀 물질의 역사는 곧 독도 영토 수호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독도에서 물질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 왔던 것이 아마 독도 어장을 계속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다 하는 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일제강점기 때부터 울릉도 독도까지 갔다는 기록 이런 거를 몇 개를 찾아서 전시를 했었고, 한 분이라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실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이야기를 듣고 정리를 좀 하고 조사를 하는 게 저희 박물관에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탈의 시대, 독도 바다의 발자취를 남겼던 제주 출항 해녀의 삶은 이제는 독도를 지킨 숨은 주역의 항일 역사의 기록으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